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태영 임승훈이에요.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사실 올해 어버이날에는 어떤 컨텐츠를 할까? 사실 저 원래는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마 좀 녹화 컨텐츠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원래 기획했던 컨텐츠를 좀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어떤 시청자가요, 채팅창에서 방송 흐름까지 깨면서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늘 이거를 준비하게 됐어요. 자, 보통 우리가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를 하면 그쵸, 불운한 부자 관계였다는 걸 알죠. 하지만 이제 보통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냥 핏줄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다 부모와 자식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좀 아무래도 낳기만 한다고 부모의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해요. 자, 초안은 5월 6일에 제작을 했는데 5월 7일 낮에 완성이 됐고 저는 그날 낮에 완성하고 잤어요. 그래서 유의사항, 이 컨텐츠는 2020년 어버이날과 관련하여 어떤 컨텐츠를 할지 고민하다가 고심 끝에 선정을 했고요. 사실 오늘 방송 제목에 써놓기도 했는데 어버이날에 다르게 그렇게 좋은 컨텐츠는 아니에요. 사실 어버이날에 다르게 그렇게 좋은 컨텐츠는 아니어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거 실시간 핫이슈 뜨면 제가 막 이상한, 지난밤처럼 또 이상한 시청자들 막 몰려와가지고 사실 저 지난밤에 이상한 시청자들 한 강퇴 좀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네 일부러 좀 늦게 켠 거예요. 일부러 늦게 됐어요. 음 핫이슈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핫이슈가 사실 좀 그래 시청자들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 시청자들하고 이리저리 채팅을 하면서 그 근데 방송 흐름에 맞는 채팅을 주고받으면 이게 좋아요. 실시간 핫이슈에서 근데 이게 실시간 핫이슈가요 시청자가 많이 들어온 것 이외에는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 방송 컨텐츠에 집중을 못해요. 컨텐츠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늦게 켰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다루기에 좋은 컨텐츠는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이 좀 좋은 어버이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덕모 게 대해서 오늘 2부에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룰 거고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자 언젠가는 우리 모두 엄마하고 아빠가 될 수 있어요. 뭐 나도 지금 뭐 결혼할 사람은 없지만 지금은 지금도 방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MBC에 그 세바퀴 있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이 세바퀴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여기 이름표에 보면 그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예비 엄마 예비 아빠 뭐 이런 이름표가 있었더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할 수는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뭐 결혼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좀 참고할 사항은요. 저는 이제 사실 역사를 전공하면서 제가 다녔던 당국대학교에 심리학과가 없었어요. 이게 심리학과가 없어가지고 사실 이 심리학과 관련된 전공이 있었으면 아마 저는 복수 전공을 했을 거예요. 복수 전공을 해서 좀 아니면 복수 전공이면 논문도 또 써야 되니까 아마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부전공까지만 하고 아마 이제 부전공은 논문을 안 쓰고 수업만 들으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걸 써가지고 이제 대신에 이제 논문은 하나로 쓰는 거지. 사학과 논문 딱 하나만 쓰고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저는 뭐냐 심리학적인 쪽으로 논문을 안 썼어요. 사실 졸업할 때.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결국은 역사하고 종교하고 연관시켜서 논문을 썼다가 이제 그 이제 서양사 쪽 논문 검토하는 선생님한테 오지게 유혹을 먹었는데 어쨌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이외에 대학원을 못 갔어요. 어쨌든 대학원을 못 갔고 저는 네 이거 역사를 전공을 하면서 어쨌든 저는 교양 수업으로 심리학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뭐 심리학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뭐 문학과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수업들을 많이 들었고 사실 저는 그런 심리와 관련돼서도 그래서 문학 수업도 좀 몇 개 들었었어요. 어쨌든 연구해 보고 싶은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빠와 아들이에요.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일단 영조 자 영화 사도 포스터를 좀 네 가져왔고요. 공개되어 있는 포스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참 영조를 송강호씨가 연기를 한 근데 이때 사도하고 근데 송강호씨가 이거하고 몇 년 뒤에 택시 운전사하고 또 기생충을 했잖아요. 자꾸 그 뭐냐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약간 그런 갑자기 왜 나는 왜 그 대사가 생각이 날까 자 어쨌든 조선의 제21대 구강 그 영조에 대한 이제 영조하고 그리고 사도세자 영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효장세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요절했어요. 효장세자는 어릴 때 요절을 했고 법적으로는 이 정조하고 그 정조 이후의 구강들은 다 법적으로는 효장세자의 후손들로 입적이 돼 있어요. 근데 핏줄은 사도세자예요.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조는요 대한제국의 그 추존황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고종의 고종을 기준으로요. 고종의 법적인 고조할아버지까지만 황제를 추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고조할아버지는 효장세자. 그래서 효장세자도 황제로 추존이 돼요. 효장세자도 황제로 추존이 되고 그 다음에 핏줄로 고조할아버지인 그 사도세자도 황제로 추존이 돼요. 희경궁 홍시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황후로 추존이 되고요. 그리고 그 그 그 다음에 그래 사도세자 황제 추존이 되고 음 그러니까 그 직계상으로 고종의 고조할아버지인 효장세자 그 사도세자하고 효장세자 그리고 정조 증조할아버지여서 정조도 황제 추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핏줄상의 할아버지인 순조도 황제가 되고요. 그리고 핏줄상의 아빠인 효명세자가 황제가 돼요. 그 핏줄상의 형인 핏줄상의 형인 그 헌종이 황제가 아니 법적으로 형인 그 헌종이 황제가 추존이 되고 법적 형이에요. 법적으로 형이 헌종이고 그 다음에 전황제였던 철종도 황제 추존이 돼요. 철종은 그냥 전황제라는 이유로 황제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추존 황제는 조선의 태조예요. 태조기 때문에 황제가 된 거야. 태조로 그냥 그래서 여덟 명의 추존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종하고 순종까지 대한제국에는 열 명의 황제가 있어요. 어쨌든 영조는 고조 할아버지의 아빠라는 이유로 직계 직계 계보의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라서 영조는 황제가 안 돼요. 몰라 조금 앞시절에 만약에 정조가 칭제건원을 했었으면 영조는 황제가 됐을 수도 있죠. 할아버지니까. 근데 사실 영조 시대 하고 정조 시대 때 이게 조선시대가요. 숙종하고 영조의 제2기간만 합해도 100년이에요. 거의 거의 100년 가까이 해먹어가지고 아빠들이 숙종하고 영조가 거의 100년을 해먹었는데 문제는 이 숙종시대 하고 영조시대는요. 청나라의 강의제 옹정제 건증제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최고 전성기 시대 때 어쩌다 보니 조선도 숙종하고 영조가 제2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군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나라가 모두 그렇게 마찰도 딱히 없었고 그렇다 보니 굳이 무칭제 건원을 해가지고 청나라를 도발할 일은 없었던 거예요. 청나라의 군격이 왕성할 때 그러니까 그 아편전쟁이요. 아편전쟁이 조선의 헌종 때 일어나요. 조선 순조가 죽고 헌종 때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제1차 아편전쟁이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이 철종 때 일어나서 북경조약 체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냐 러시아가 연해주 차지하고 그런 시점이 고정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인대박해가 일어나고 병인양유가 일어나죠. 그 시대쯤 되니까 그때쯤에 이제 완전히 청나라가 동네북이 됐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칭제건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영전은 황제가 못 돼요. 조선에서 그 제2기간이 제일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은 황제가 되지 못 돼요. 자 자 그래서 어쨌든 아빠와 아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영조 영조의 성장 과정부터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영조의 핏줄상 엄마인 숙빈 최씨예요. 영조의 법적 엄마는 인원왕우예요. 그 숙종의 세 번째 왕비인 인원왕우 첫 번째 왕우 첫 번째 왕비가 숙종의 첫 번째 왕비가 임경왕우인데 일찍 죽어요. 인경왕우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희빈과 대입했던 그 인현왕우 그리고 인현왕우가 잠시 폐서인이 되고 이제 장옥정이 희빈에서 잠깐 중전으로 승격이 됐다가 그 중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이 되죠. 그리고 인현왕우가 복이하고 그래서 인현 그 인현왕우가 죽고 나서는 장옥정도 그 사사시키고 그래서 그 그때 숙종의 후공들 중 제일 서류를 높았던 사람이 숙빈 최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숙빈 최씨보다 일찍 들어온 후공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좀 그 집안이 좀 밑보여가지고 숙종이 일부러 그 뭐냐 빈승격을 되게 늦게 시켜요. 빈승격을 되게 늦게 시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숙빈 최씨가 서열상으로는 꽤 이제 높은 자리였는데 숙빈 최씨가 집안이 거의 천안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은 반상의 사회거든요. 양반하고 상인 양반하고 상인 반상 사회였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상인들 중에서도 천인들이 있었던 거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숙빈 최씨가 천인의 집안 출신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궁녀가 됐는지 어떻게 해서 궁에 들어오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알기로는 그 궁녀들 중에서도 세숫대하에 물 떠다주는 그 무수리로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무수리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입궁 배경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제 어쩌다 보니 사실 이게 그 그 왕이 후궁을 맞이하게 된 과정이요. 보통 조선시대 국왕들은 그 뭐냐 명성 황후요? 근데 조선에는요 명성 왕후가 있고요. 명성 황후가 있어요. 물론 한자는 다르는데 명성 왕후는 누구냐면요. 숙종의 아빠인 현종의 왕후예요. 현종의 왕후고 이제 장옥정을 후궁으로 맞이하는 걸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장옥정이 그 후궁에 책봉되는 시점은 그 명성 왕후가 죽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현종의 왕후인 명성 왕후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때까지 숙종의 재위 초기에 대왕 대비가 살아있어요. 그 대왕 대비가 누구냐면요. 인조의 개비예요. 인조가 은근히 재위 기간이 길었거든요. 인조가 은근히 늦은 나이에 즉위를 해서요. 첫 번째 중전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혹시 자이대비라고 들어봤어요? 현종 즉위했을 때 자이대비가 효종하고 효종의 며느리가 잇따라서 죽으면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예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이대비가 보통 그거예요. 개비로 책봉이 되면요. 그러니까 중전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개비를 책봉하는 건데 그 개비의 자리가 보통 왕하고 나이를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왕하고 나이를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젊은 중전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마 자이대비가 효종보다 나이가 젊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목대비하고 광해군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을 거예요. 그랬을 정도야. 조선은 그런 일이 많아요. 나중에 영조도요. 그 영조의 그 마지막 중전이 그 정순왕후 김씨라고 그 경주 김씨예요. 안동 김씨가 아니에요. 그 정순왕후 김씨가요. 아마 혜경궁홍씨보다 나이가 어릴 거예요. 혜경궁홍씨보다 나이가 어릴 거예요. 어쨌든 그 정순왕후 김씨는 나중에 순조가 즉위하고 나서 몇 년 수렴청정정 하다가 죽죠. 그 정순왕후 김씨가 신유박해를 주도를 해요. 어쨌든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 숙종도 숙종도 처음에 그 자의대비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자의대비는 또 명성왕후하고는 다르게 장옥정을 반대하질 않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소위로 책봉이 됐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장옥정은 폭풍 승격을 하잖아요. 그 원자를 낳으면서 그러니까 그 인연왕후도 인연왕후가 장옥정보다 나이가 젊었을 거예요. 근데 그 뭐냐 인연왕후가 결국은 30대 중반에 자식이 없이 죽어요. 인연왕후가 자식이 없이 죽는데 그래서 근데 필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장옥정이 경종을 낳자마자 바로 한살도 안됐는데 원자에 책봉을 해버려요. 이때 이제 송시열이 이런 얘기를 하죠. 송나라 신종은요. 후공에게서 아들을 받는데 그 아들이 10살이 되고 나서야 태자의 봉했다. 이런 그 전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는 그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정식 황후에게서 그 정식 황후에게서 글쎄요. 그 세도정치에 대해선 제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세도정치까지 연결이 돼요. 오늘 이 주제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얘기가 꼬이긴 했는데 그 어쨌든 숙종은 그 당시에 당시에 이 노론들을 당시에 서인들을 다 쫓아내고 서인이 이때 노론하고 소론으로 갈라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어쨌든 서인들을 쫙 유배를 보내요. 결국 송시열도 장희빈 때문에 죽어요. 그 유명한 송시열이 장희빈 때문에 죽어. 그렇고 그 어쨌든 장희빈은 원자를 낳은 공으로 정일품 희빈이 돼요. 그러니까 그 귀인이라는 그 직첩하고요. 그 무슨 무슨 빈 무슨 무슨 빈 있잖아요. 그 빈의 직첩이 내명부에서는 정일품 관등이에요. 중전은 정일품 그 이상이에요. 세자하고 중전은요. 그 품귀가 없어요. 대군이 아마 정일품 일거야.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숙빈 최씨는요. 이 무술인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인현왕우 민씨가 피해가 돼요. 피해가 되고 나서 이제 서가에 갔는데 문제는요. 인현왕우의 그 아빠 그러니까 숙종의 장인이죠. 그 민씨 집안도 이미 풍비박산이 난 거야. 서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풍비박산이 났고 진짜 거의 뭐 부모도 없는 그 뭐냐 사가에 가가지고 되게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숙종이 그 전국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환국이라는 걸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선 후기 때 있었던 환국일의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게요. 한쪽 붕당을 싹 다 그 조정에서 내쳐버려요. 뭐 지방에 한직으로 보내든 유배를 보내든 죽이든 해가지고 다 내쳐버리고 한쪽 땅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당장은 그 조정을 안정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요. 살아남은 신하들이 벌벌 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그때 쫓겨났던 세력들은요. 그래 죽은 사람의 다른 인맥 사람들이 칼 갈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불려가죠. 더 크게 보복해요. 그러니까 숙종하고 영조의 그 방식이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은 계속해서 견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조선 숙종이요. 그 조선 왕들 중에서 영조 다음으로 제위기간이 두 번째로 길어요. 숙종하고 영조의 제위기간만 합해도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서요. 그 그러니까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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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보통 500년 잡잖아요. 500년 정도를 잡는데 그래서 100년 단위로 역사를 끊거든요. 조선 역사는 보통 100년 단위로 그 개국 초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뽑는데 근데 이 이 중기라는 게 딱 그거예요. 그 중기가 들어가는 시점이 딱 조선 건국 하고 나서 정확히 200년이 지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선의 그 100년 그러니까 300년 그 세 번째 100년 시기가 외란하고 호란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마 숙종시대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100년이 그 경종 영조 정조 어쨌든 그렇게 가는데 숙종 경종 영조의 이 제2기간 이 3명의 제2기간만 합쳐도 100년이에요. 어쨌든 그 3명이 제2기간만 합쳐도 100년이야. 숙종이 50몇 년 했고 영조가 60몇 년 해요. 조선 군주들 중에서요. 80대까지 제외한 사람은 영조밖에 없어요. 80대까지 제외한 사람은 영조밖에 없어요. 영조가 거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즉위를 했거든. 그러니까 즉위가 조금 늦었어요. 즉위가 늦은 편이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아빠인 숙종은 숙종은 어릴 때 즉위했어요. 숙종은 어릴 때 즉위했는데 굉장히 40몇 년 40몇 년 아마 50몇 년 했을 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숙종이 조선에서 두 번째를 길게 즉위하다 보니까 어릴 때 즉위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왕들 치고는 장수예요. 50대 후반에 죽어요. 선조도 꽤 오래 제위했어요. 선조도 10대 중반인가 즉위를 해가지고 40몇 년 제위했어요. 50대 후반에 죽었는데 선조가 세 번째로 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종이 길고 고종도 장수했죠. 고종도 어릴 때 즉위해가지고 고종은 황제까지 하고 퇴위하고 나서도 고종은 12년을 더 살아요. 고종은 퇴위하고 나서도 12년을 더 살고 영조가 장수한 이유는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숙종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숙종은요 그렇게 신하들한테 휘말리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러는 과정에서 후궁도 좀 많이 뒀다는 거 숙종이 그래서 후궁도 많아요. 숙종도 후궁이 많고 영조도 후궁이 좀 있어요. 근데 영조는 본인도 후궁이 좀 있었으면서 사도 세자가 후궁을 두는 거를 또 뭐라고 해. 사실 근데 세자 시절에 후궁 두는 거는 사실 누구든 뭐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세자가 후궁 두는 거는 왕이 좀 뭐라고 해요. 안 좋은 것만 배운 다고. 그러면서 왕 되면 다 후궁을 둬. 양령대군 같은 경우도 첩을 뒀거든. 세자 시절에. 세자 시절에 첩을 뒀었는데. 그래서 박원희한테 찍혔죠. 태종한테. 어쨌든 뭐 그랬었는데 그 어쨌든 숙종은 이제 그 남인의 세력을 조금 뭔가 견제를 할 필요성이 생긴 시점에 그 이 최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최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승은을 입어요. 근데 이 승은을 입는다는 게 진짜 그 국녀들한테는요. 순식간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 국녀가 보통 그 내명부에서요. 내명부 품계가요. 오품까지는 오품 오품에서 구품까지는 궁인이고요.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흔히 그 중궁전에 있는 그 뭐냐 그 뭐냐 중궁전에 있는 중전을 보조한 중전을 시중드는 상궁이 제조상궁이잖아요. 제조상궁이 제일 높아요. 물론 이제 대전에 보내는 상궁도 굉장히 베테랑을 보내지만 보통 제조상궁이 제일 윗서열이에요. 서열상으로는 물론 짬대우는 해져요. 늙은 상궁들도 제조상궁이 제일 윗발이고 제조상궁이 오품이에요. 제조상궁이 오품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상궁은 오품이 최고인데 여기서 만약에 승은을 입으면 특별 상궁이 돼요. 특별히 상궁 대우를 해줘요. 승은만 입으면 근데 승은을 입고 그 만약에 그 뭐냐 그 왕의 생명을 잉태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후궁에 책봉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임신하기 전에 그 승은을 입었을 때 이제 뭐냐 왕이 특별히 책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책봉을 하는데 일단은 후궁들 중에서 제일 낮은 품계는 사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사품 수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수권에 책봉되고 나서 임신을 해서 아들의 첫째를 낳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일찍 죽어요. 보통 그 숙빈 최씨가요. 보통 우리 장희빈을 다루는 사극에서는 아들 한 명만 나오는데 영조만 조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영조 전에 한 명을 더 낳았는데 요절을 해요. 영조 전에 한 명 더 낳았는데 요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래도 뭐냐 아들을 한 번 낳고 나서 삼품으로 올려주기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둘째 영조를 또 임신을 하니까 정 이품 수기까지 올려줘요. 그리고 그 이제 영조를 낳고 그 다음에 셋째 셋째는 딸이에요. 아 셋째 아들이다. 셋째 아들이고 이 임신을 또 하니까 또 이제 아들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후궁이 계속 임신을 많이 하면요. 아무리 낳기 시작해도 계속 승격될 수 있어요. 정일품 귀인까지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셋째 아들은 또 요절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연인군을 낳았잖아요. 연인군을 낳고 근데 이제 숙종이 나중에 노산군을 단종으로 보기를 시켜요. 단종으로 보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궁중에 몇몇 사람들을 등급을 올려주거든요. 이때 정일품 숙빈으로 올려요. 근데 숙빈으로 올릴만한 이유는 충분했던 게요. 이때는 이미 희빈이었던 장옥정이 죽었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궁에는 빈이 없었어요. 정일품 빈 관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궁들 중에서 최고 관등인 정일품 숙빈으로 올려준 거예요. 숙빈으로 올려주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중전에는 책봉을 안 해요. 근데 사실 중전에 책봉을 안 한 이유는요. 그 이제 희빈 장옥정하고요. 숙빈 최씨 이외에 후궁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 후궁의 그 집안이 조금 그 찍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집안이 사실 조금 숙빈 최씨 희빈의 집안보다는 조금 뼈대가 있는 가문이거든. 그러니까 보통은요. 그 숙빈 최씨처럼 가문이 조금 미비하면요. 진짜 처음 후궁이 되면 사품부터 시작하는데 좀 양반 집안에서 후궁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냥 바로 정일품이에요. 양반 집안에서 후궁을 들이면 바로 일품이에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그 근데 그 찍힌 집안의 후궁을 일부러 숙빈 최씨보다 늦게 빈으로 올려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전이 되는 것을 막고자 그래서 숙빈 최씨보다 낮은 서열로 두고자 약간 형식상 언젠가는 후궁들이 계속 승격 태클을 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사실 그거예요. 그래 후궁은 그냥 왕의 눈에 들면 후궁이 될 수 있는 거야. 왕의 여자면. 그런데 중전은요. 왕의 조강 지처는요. 양반 집안에서 들었어요. 조선은 유교사 그리고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을 해요. 중전은. 중전을 배출하는 집안은. 그래서 사실 인현왕후가 중전이 될 수 있었던 배경도 당시 집권 세력이 서인이었거든. 그게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정일품 숙빈이 되고 그러다가 근데 숙빈이 책봉되는 시점도 인현왕후가 죽은 다음에 숙빈이 돼요. 장옥정까지 다 죽고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된 거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거예요. 경종은 세자니까 결혼을 해도 궁에서 살아요. 근데 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들은요. 당시에 궁중 법도에 의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권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대권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별도의 창의궁이라는 집을 지어줘요. 영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거기서 같이 살다가 숙빈 최신을 죽어요. 세자가 아니면 사가로 나가야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요. 영조의 출생 전후 왕실의 배경을 볼까요? 희빈 장옥정 장옥정이 사사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경종은 죄인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종은 그런 얘기도 했대요. 소자를 그 뭐냐 전하 소인을 폐쇄자 시켜주시옵소서 죄인의 아들이 어찌 보위에 오르니까 해가지고 죄인의 아들이 보위에 오를 순 없다 하면서 원래는 자기가 폐쇄자가 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숙종이 세자는 그래도 세자다. 해가지고 세자의 정통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 인경왕후의 아들로 입적시켜줘요. 인경왕후 인경왕후는 그 인현왕후가 중전이 되기 전에 일찍 죽었던 그래서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줘요. 보통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이 후궁의 아들들을 법적으로 중전의 아들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내명부 법이 개정이 돼요. 이제 중종의 중종의 엄마가 원래 후궁이었어요. 그런데 폐비윤씨도 사실 폐비윤씨도 제가 알기로는 그 후궁에서 중전 승격이 있었는데 폐비윤씨가 사사된 이후 중종의 엄마가 그 후궁에서 중전으로 승격이 돼요. 그렇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그 이후 후궁에서 중전으로 승격이 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광해군의 모친도 일찍 죽거든. 그래서 보통 그 후궁이 중전으로 승격이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여인천하 에서도 알겠지만요. 그 경빈 박씨가요. 경빈 박씨가 중전이 못된 이유 중 하나도요. 사실은 집안 문제 때문도 있어요. 집안의 문제 때문에 중전이 못돼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안 기반이 없었던 숙빈 최씨의 아들 영조도 정통성 확보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인현왕후는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근데 만약에 그 인현왕후가 조금 더 오래 살아있었으면 인현왕후의 아들로 입장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숙종의 세 번째 중전인 인현왕후의 아들로 입장을 시키고 후궁에서 중전이 승격이 못되게 법을 개정해버려요. 영빈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영빈 김씨가요 기사왕국 직후에 이모부였던 홍치상하고 이제 그 같이 유언비어 혐의로 휘말려요. 그 희빈 장옥정의 모친과 관련해서 근데 그때는 장옥정이 잘 나갈 때였거든 옥정이 잘 나갈 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영빈 김씨가 한때 폐서인이 돼요. 이모부 홍치상은 처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인현왕후가 복이 되는 시점에 아무래도 희빈과 관련해서 그 뭐냐 쫓겨났던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복이는 시켜줘요. 같이 복인시켜주는데 숙빈 최씨가 먼저 숙빈이 돼버려. 그래서 나중에 인원왕후가 중전으로 입궐을 하는 순간부터 그 이후에 예의상 짬대우는 해주기 위해서 간신히 영빈으로 올려주기는 한 거예요. 영빈으로 올려는 준 거야.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영빈 김씨는 결국 중전 승격이 못된 거야. 숙빈 최씨한테서 서열이 밀려가지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장옥정이 사사된 이후예요. 경종이 입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핏줄이었으니까 경종은 경종은 죄인 장옥정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라면 폐쇄자가 돼야지 마땅했지만 근데 사실 장옥정의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종은 그랬어요. 뭔가 학식이 뛰어난 세자도 아니었고 근데 사고치지도 않았어요. 사고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조가 어렵기 때문에 숙종이 어떻게 피세자까지는 안 시키고 오히려 이 경종을요 인경왕호의 양아들로 법적으로 입적을 시켜주면서 그래서 그 장이빈의 아들이 아니라 그 이미 죽은 중전의 아들이다 하면서 입적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정통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즉위까지는 해요. 그리고 연인군 연인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인원왕호의 아들로 들여주잖아요. 근데 양아들로 들이면 대군책봉은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렇구요. 그랬는데 어쨌든 경종은 그래가지고 사고를 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즉위까지는 해요. 근데 즉위는 하는데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집권세력인 노론이 그 경종이 즉위를 할 때 30대기는 해요. 그 경종이 즉위했을 시점에 30대인데 그 이 30대인데 그 30대 초반이면요. 왕이 30대 초반이면요. 만약에 중전이나 후궁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만약에 뭐 경종이 그 좀 뭐 중전이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음 뭐냐 날짜별로 그 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중전이나 후궁에 한 달에 한 번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그 뭐냐 원래 그 법도가 있어요. 궁중에는 그 해야 돼요. 거의 왕하고 왕하고 그 중전의 왕하고 중전은 그게 의무 방어전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 방어전이고 그 후궁들은 왕의 눈에 들면 하는 거야.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나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종은 30대 초반에 즉의를 하자마자 이복 동생인 연인군을 반강제로 왕세제에 책봉을 하게 돼요. 조선에서 유일하게 왕세제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세자 세제 이거는 공식 후계자라는 얘기거든요. 음 근데 태종은요. 태종은 정종의 동복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세자가 돼요. 이거는 정종이 세자로 책봉을 하겠다. 직접 그렇게 명령을 해서 세자가 된 거고요. 그 그 다음에 그 어쨌든 동생이 왕위를 잊게 된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태종은 세자를 거쳐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왕의 동생이 바로 이어서 왕이 된 경우는 그 명종 명종 같은 경우는 그냥 인종이 왕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종 다음으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원대군이었거든. 그래서 명종이 된 거예요.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그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자는 아니었지만 그 첫째인 임해군이 물론 임해군도 서자였어요. 임해군이 워낙에 막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란 중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었던 거지. 그랬던 거고요. 어쨌든 왕세제 세제를 거쳐서 책봉이 왕이 됐었다는 거. 그런데 사실 경종이 이때 이미 아들을 갖고 있었으면요. 입지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요. 왕이요. 왕의 자손을 많이 번창을 하면 할수록 왕의 힘이 좀 막강해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왕이 죽더라도 후계자가 있거든.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랬는데 어쨌든 왕세제가 책봉이 되고요. 1721년 그 이제 노론이 그 경종이 몸이 좀 약하니까 왕세제가 대리청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선 거야. 너무 선을 넘은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경종이 그러면 세제가 대리청정을 하도록 하라. 했다가 이 대리청정을 거둬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50일 뒤 소론이 탄핵을 해버려. 그래서 경종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때 환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론이 탄핵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때 탄핵된 사람이 이의명이라는 사람이에요. 서포 김만중 김만중은 숙종의 첫 번째 중전이었던 임경왕후의 외척이에요. 구운몽하고 사신함경전기 쓴 김만중 맞아요. 그 김만중의 손자 이면서 이의명이란 사람의 사위가 김용택인데 문제는 이 김용택이 노론의 명문가문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민의 옥이라고 해가지고 노론의 명문가문들을 일제히 다 소론이 탄핵을 해버려. 그래서 이때 노론의 당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대신이 다 유배를 갖다가 죽어요. 스무명 사형 그리고 국문을 받다가 장살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이거든요. 곤장을 맞다가 죽는 사람들 30명 연루돼서 교살당한 사람 10명 유배가 100명 그냥 노론의 약간 주축 신뢰들 다 털렸다 보면 돼요. 어쨌든 사대신은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론이 영조 즉위 후에 이거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연인군은 이때 사실 보통 이런 그 이런거와 관련해서 약간 그 영모를 했다. 뭐 이런식으로 탄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 죽지. 근데 보통 그러면요. 그러면 왕을 몰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 했나이다 하고 탄핵하면 그 누구도 사실 탄핵을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요. 정조는요. 이복동생인 은정군을 죽여요. 그런데 이때 연인군은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경종이 영조 말고는요. 핏줄이 없었어요. 당시 이 조선 왕가가요. 그러니까 이게 숙종이 의외로 아들이 둘밖에 없는거야. 경종하고 영조하고 후궁은 많았는데 음 그래서 그 계보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거고 그래서 당시 조선의 붕당 계보가 이래요. 붕당 계보가 이제 원래 동인하고 서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김요원하고 심일겸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정열이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서인 쪽에서 송강 정철 그 관동별곡 쓴 사람 있죠. 그 국어교과설도 있고 수능에도 출제됐었던 그 관동별곡 그 관동별곡의 저자인 그 정철이 한때 서인의 리더를 맡아가지고 약간 이제 그 처리를 나서요. 근데 이때 이제 나중에 정철이 다시 실각하게 돼. 그 뭐냐 세자책봉 선조한테 세자책봉 얘기를 꺼냈다가 털려요. 근데 정철은 이때 죽진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랬었고 그래서 남인하고 북인으로 갈라지는데 북인은 우리도 보복을 하자. 남인은 아니다. 조용히 있자. 이때 북인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초반에 영의정이었던 이산해가 있어요. 북인의 리더는 이산해였고 그 다음에 남인의 리더는 당시 유성용이었어요. 당시 남인의 리더는 유성용 유성용은 이제 권유라고 이순신을 등용을 하죠. 어쨌든 그랬는데 그 어쨌든 그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산해가 파직이 돼요. 근데 이제 피난을 또 따라간다. 피난을 또 따라가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유성용이 임진왜란 중간에 영의정에 올라가죠. 그 영의정 겸 도채찰사 올라가는데 그 어쨌든 유성용이 그래서 활약을 하고 이제 유성용이 실각을 해요. 남인들은 유성용도 그렇고 퇴계의 제자들이 많아요. 남인은 퇴계의 제자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유성용이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해요. 삭탈 관직되고 나서 전쟁이 끝날 때쯤에 은퇴를 하고 그 이제 북인이 어 뭐냐 유성용이 삭탈 관직되고 아마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인이 정권을 잡는데 북인은 광희군 지지파가 대북이고 영창대군 지지파가 소북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선조가 죽고 광희군이 즉위하면서 소북이 숙청이 돼요. 이때부터는 숙청이에요. 이때부터는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숙청이야. 그래서 소북은 이때 싹 털려요. 그리고 대북은 인조반정 때 숙청돼요. 이때 이제 정인홍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정구는 퇴계의 제자가 돼서 남인이 되거든요. 근데 정구랑 같이 갔었던 정인홍은 퇴계가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인홍은 나중에 딴 사람한테 가서 제자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북의 수장이 되지. 정인홍은 나중에 영의전까지 올라가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 인조반정 때 털려요. 그래서 인조반정 때 털리고 그 다음에 서인이 정권섭죠. 그 다음에 남인이 현종 때 다시 모습을 드러내요. 호란이 끝나고 현종 때 다시 모습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현종 때 허적이라는 사람이 영의정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왔다가 그래 그 사실 장옥정은 어떻게 보면 중인 출신이에요. 중인 출신인데 그 아무래도 그 인현황후하고 대립관계가 되다 보니까 장옥정은 어쩔 수 없이 남인 쪽하고 친해지게 된 거야. 음 근데 인현황후가 복이한 이후 이제 정계에서 퇴출이 돼요. 그랬는데 정조가 즉위하면서 그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영조 정조 시대 때 남인은 어떻게 보니까 다시 정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유명했던 인물로 이제 정승에 올라갔던 체제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체제공은 사실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거든 음 그래서 체제공을 지지하는 쪽하고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갈라져요. 음 이 가톨릭 천주교 이 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가톨릭 초기 지도자들이 남인 쪽 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신유박해 때 제대로 치명타를 먹어버려요. 치명타를 먹어버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서인 음 서인들은 이제 서인들은 또 이제 숙종 때 노론 소노론 갈라지게 되는데 소론은 그래도 그 경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자니까 하지만 노론은 장옥정 죽여라 음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숙종 때는 일단 장옥정을 사살을 했기 때문에 노론 편이었는데 음 어쨌든 그 영조가 즉위하기 직전에는 소론이 우세했다는 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영조는 일단 자기가 즉위를 하고 나서 한 번 소론을 싹 다 갈아버려요. 음 근데 이제 탕평을 한다고 하면서 그 탕평을 해도 그 한쪽을 쫓아내고 한쪽을 불러들여서 탕평을 하는 약간 그런 식이기는 해요. 음 그래서 사실 그 영조 시대 때 붕당이 조금 정리가 되는 듯이 퍼는데 정조 그래서 이제 영조가 기껏 탕평을 해놨더니 정조 즉위한 다음에 붕당이 다시 체계가 바뀌게 돼요. 음 약간 이제 시파하고 벽파로 갈라지는데 약간 정조의 측근이었던 서명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명선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정조가 이제 측근들을 좀 많이 썼거든요.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들을 가끔 잘 쓰고 그러죠. 홍구경 같은 사람들 근데 정조하고 치댔던 붕당은 시파예요. 사도세자의 추승을 지지했던 측이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벽파는요 영조의 개비였던 정순왕후 경주 김씨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경주 김씨 그리고 시파는요 나중에 안동김씨 김조순을 배출해요. 그 김조순이 그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의 이제 아빠거든요. 그래서 이 안동김씨가 되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음 그래서 하게 돼요. 자 그렇고요.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영조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조는 보통 이런 그 뭐냐 노론하고 소론하고 이 대립하는 이 약간 그런 상황 속에서 싸우고 있어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살아오다가 왕으로 즉위한 케이스예요. 음 어쨌든 그래서 음 어쨌든 뭐 뭐 그렇다는 얘기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조는 이러한 그 거의 환국으로 왔다갔다 하는 전국을 좀 안정을 시키려고 이제 다른 방법을 쓰게 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어요.